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신도들 다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말씀가지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삼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는 작은 아주 짧은 시가 있어요. 엄마는 왜 내가 좋아? 그렇게 물으니까 그냥 그랬어요.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그냥. 간단하시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짧은 시간에 아주 사실적으로 묻어있습니다. 그냥 이란 말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이죠. 문자적으로 그냥이란 말은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조건이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네가 엄마를 사랑한다. 어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그냥 사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그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잘 적용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늘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이게 사실은 왜 사실이냐? 지금 여러분을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한 찬송이 304장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 형용 못한다. 하늘을 높이다 사도 다 그렇게 채우지 못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준 그 하나에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 은혜 아래. 아멘.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의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까지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여기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핵심 말씀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아들 독천자 예수를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사랑에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을 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태어나자마자 사단 종로로 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단 시키는 대로 사단 종로로 하고 살다가 사단 종로로 다는 영원한 멸망길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생 안에서 왕로로 타는 삶을 살게 하셨다. 왕로로 조회의 종으로 마귀 신분을 받은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로로 타는 완전한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것을 성도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스 6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 은혜 아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어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아주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이 한번 보세요. 어이라는 말은 위에 양자가 있어요. 양 그 밑에 나를 말하는 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누구예요? 양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양이에요. 그래서 로마스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이 내가 어렵게 되었다. 그게 의이에요. 죄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어렵게 되었다. 그냥 어렵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어려운 자가 됐는데 이 의자를 보면 양 밑에 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려운 자예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내 위에 모시고 내 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맹애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이게 의예요. 의. 의로운 자. 뭐 의리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의롭다. 그럽니다. 의롭다. 의로운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교획을 그렇게 올바로 따라가는 삶. 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예원계절 성도들은 이런 의로운 삶. 은혜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직 요하의 뜻만이 그렇게 완전히 세우는 이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일심저짐 지속으로 그렇게 세임 받으시기를 죄므로 추구합니다. 첫째로 의의 무기로서의 삶이에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의 무기로서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스 육장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념물이 된 존재로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죄의 지배를 그렇게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활.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근원적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예요. 죄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에 옷을 입고 땅에 그렇게 사는 동안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허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성령도 눈에 안 보이고 마귀도 눈에 안 보이고 귀신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존재해요. 존재한다고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도 존재한다고요. 마음이 정신이 생각이 눈에 안 보이도 존재한다고요. 그 지시대로 살아간다고요. 육체는 심부름하는 바디. 전혀 의미 없는 서론일 뿐이에요. 본론이 뭐냐. 영계예요. 영계.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니라.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전부 육체인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 전부 서러운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본론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철학자도, 교수도, 유명한 어느 누구도 성공한 자도 몰라요. 오늘 기빈대 의원은 또 오늘 참석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지역, 매주 지역 교회 다니네요. 잘 다니라지, 교회. 교회 다니니까요. 목사님,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여기 방화도 교회가 많은데, 교회도 보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 그렇다. 교회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천주교 싸우고, 뭐 봤어요? 젓갈에서 그렇게 싸우고, 뭐 봤냐고요. 교회는 교회마다 다 싸워. 왜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영적 제재가 있다. 귀신 말 잘 듣고, 마귀 말 잘 듣는 천주교 외건들이라고 우상수입에 다 하고 있는데, 마리아상, 예수상, 무슨 베드로상, 무슨 상, 다 염주 돌리면서 불교하고 똑같은 우상수입에 하고 있는데, 그건 없어. 그러니까 싸우고, 가만 놔두는 거야. 불교 자체는 하나님, 신이 없잖아요. 불교 자체는. 그건 인정했잖아요. 불교는 신이야,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구원이 있어? 그건 없어요. 그럼 가만 놔두지. 우상수입에 계속 가만 놔두지. 교회만 작사를 내는 겁니다. 교회만. 그럼 교회가 다 박살이 나버려고요. 아무 힘 없어. 천주교양 떴다 대통령 나와야 돼. 우리나라 기독교 연합 총기장 떴다 쳐다보도 안 해요. 아무 힘 없는 것들 뭐. 왜 그래요? 사단이요. 이 귀신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교회를 부흥치지 못하도록 계속 신분을 방해 놔. 그 영원견을 안 그럴 때. 그러면서 목사님이 영 꼴리 세워가. 그건 알더라고 보니까. 죽여버리는 거지. 성의 칼로 확 잘라버린 거지. 예수님 절임하실 때까지 사단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지역민족 세 번 못하도록 박살을 냅니다. 어마어마한 천사가 허무하는 영적 축복 못 누리도록 공격합니다. 아니 뭐 귀신이 마귀가 뭐 직접 합니까? 믿음 약한 귀신 믿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인본주신이고 잔머리고 창제 3장 입장 10장에 잡힌 인간들 통해서 역사한다. 그 영적으로 확 다 드러내랍니다. 마틴 루터는요. 사단 공격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가르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남자의 수염과 같다. 아침에 수염을 깎고 나면 깨끗한데 저녁이 되면 덥수룩하게 그렇게 또 그렇게 자란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 것이다. 매일 수염이 자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데일리 베프티즘. 무슨 말입니까? 매일 세례받는 삶을 살아요. 매일 세례받는 삶.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나의 예체질은 물속에 장사지니. 내 체질, 내 예체질, 예체질 그걸 물속에 장사지니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어제 은혜 받고, 어제 기도만 해, 어제 전도만 해, 오늘 방심하면 그냥 당해. 매일 남자들은 체험하지요. 아침에 수염 깎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두두룩하게 되죠. 매일 깎아. 매일매일. 그만큼 사단 공격은요. 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예수 그 이소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의의 무기로 드려라. 더 이상 죄에게 당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육신적 감정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영적 싸움 안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절대 안 싸웁니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바라고. 조용히 반대지요. 영적 싸움 싸우지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기분 나쁠 수 있고 자동차 상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순간순간 옵니다. 그럴 때 육신적 감정 가지고 그 속에 숨어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화내지 말고 영적으로 모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느냐.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집중과 오직입니다. 오직과 집중 이게 지금 답이에요. 영적 싸움 싸우는데 오직과 집중. 오직 뭐예요? 오직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람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삶. 이게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삶.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그렇게 예를 들면 사는. 그리스도를 대입을 다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그리스도의 방향을 맞추고 오직 그리스도 집중. 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말로 하말티아랍니다. 하말티아란 무슨 뜻이냐. 관역을 빗나갔다.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 버렸어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관역을 빗나갔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잘못 집중한 겁니다. 집중을 잘못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닌 다른 목표에 집중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문제가 발생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식 3장의 나 중심. 장식 6장의 물질 중심. 장식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 이게 인생의 자표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잘못 설정이 되어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다 뭐예요? 열심히 끝나고 나면 바벨탑이 다 무너집니다. 아무런 탑 없어요. 인생에.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가수 되어야지. 내가 연예인 내가 성공했다. 이야 전국과 전국 전부 다 나간다. 그게 뭐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허우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타락이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했는데 돌아버려. 공부야 싫어. 서울대 하바드 간대 돌아버려. 뭐냐 이거예요? 이 장식 3장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걸 예틀이에요. 예틀. 예틀입니다. 우리 영계자 성도는 이제 영적 좌표 설정을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사정기 1장 1절이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은 오직 하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조만. 돌같은 성령 이마가야 조사사. 이게 뭐예요? 새털이 새털. 이제는 뭐 오직 그리스도. 입만 열면 그리스도. 문제만 생기면 그리스도. 아멘. 이게 이제 완전히 영적 무기예요. 여러분 영적 무기라고요. 이게 새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천 말씀 운동과 2, 3, 7 나라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모양 무한도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무한도전. 일본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지요. 우찌모라 간조라는 교육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찌모라 간조라는 이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율법을 내가 철두철미하게 내가 그렇게 지켜보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일본의 사무라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내가 지켜서 정정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내가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다.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마치 다 날가 빠진 그러한 가죽부대 깊는 그러한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했어요. 날가 빠진 가죽부대. 무슨 말입니까? 날가 빠진 가죽부대. 이 가죽부대는 이쪽이 터지면 이쪽이 기우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이 기우면 이쪽이 터지고 아무리 꾀고 꾀고 또 꾀어도 계속해서 다른 곳에 터지기 때문에 끝이 없었다. 결국 우쩌문의 간조는 도덕적 총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 순간 그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신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그 마음 속에 참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부터는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손을 의지함으로 성공적 삶을 살게 되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저의 근체를 절대 끌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켰다. 어떻게 안 지어요? 눈만 뜨면 짓는 게 죄인데 생각 자체가 다 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순간에 성령이 안에 계세요. 성령이 안에 안 계시면 이 말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좁니다. 아무리 유식한 사람도 아무리 그렇게 유능한 사람도 딱 교회에 누가 초청해서 누가 안 찾으면 이 한 시간을 못 견뎌요. 잠이 모자레스가 아니에요. 오늘은 졸는 거 이해합니다. 죽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1시부터 죽구를 봤다고요. 오늘 졸겠다. 오늘 좋은 사람 많이 나오겠다. 오늘 2부 예배 때 교인들이 많이 작게 오겠는데 했는데 역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라 죽구를 봤든 안 봤든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아니고는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 두 번, 몇 번 구경삼아 그냥 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분처럼 1년 내내, 10년 내내, 20년 내내 못 와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결단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강단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뭐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면 뭐요? 낙심입니다. 말씀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니 자기 자신 바라보는 순간에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자신의 지은제를 쳐다보면 절망에 빠집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자기를 바라보면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바라보시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에, 거기에 숙이는 순간이 끝나는 거나마. 제가요.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철독을 건너가야 돼요. 그 당시 철독에는 보호망이 없어요. 그 철독만 딱딱딱딱 있어요. 그 철독을 딱딱딱, 철독 나무가 딱딱딱 기울기 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딱딱딱 짓고 가야 되는데 그 철독을 딱딱딱 떨어지고 동해남부선에 바로 죽어요. 그냥 기차 지나가요. 위에는 적기로 가는데, 밑에는 동해남부선. 그게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가는데 딱딱 쳐면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보호망이 없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길을 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딱딱딱딱딱 그래. 형들이 그러더라도 야, 밑에 쳐다보지 마. 위로만 쳐다보고 그냥 걸어. 딱 이만 쳐다봐. 밑에 보면 겁이 나다 떨려. 다리 안 움직이죠. 그래, 진짜로 덜 떨리는 다리가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나무판 위에만 보면 위만 딱딱딱딱딱한 거예요. 밑에 바라보니까 죽는 것 같아. 다리가 덜 떨려가서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요. 자신 바라보고 환경 쳐다보면 소망 없어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봐도 한심스럽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약을 붙잡고 여러분은요.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예수의서만 바라보는 사람. 진정한 의의 무기로 이런 사람이 스위받을 수 있습니다.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오직과 집중의 영적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마라의 쓰임 받는 의의 무기들이 다 되시길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이에요. 15절입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저의 종으로 사망이리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뤄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정체성은 의의의 종이다 그랬어요. 의의의 종. 종이란 말은 딸을 대상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종 그럴 때는 딸을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란 말은 홀로 사용하지 않아요. 누구누구의 종 이렇게 말해요. 누구누구의 종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은 서신서를 서면서 이 무난 인사를 할 때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시작하죠. 바울은 서신서를 전체가 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알면 간단해요. 내가 돈을 따르면 돈의 종이에요. 내가 권력을 따르면 권력의 종이에요. 내가 세상 쾌락을 따르면 쾌락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우상성의 음악이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살고 있는가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로마의 1차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진리를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이걸 선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을 해서 정복을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 다 종이 되는 거예요. 포로예요. 포로. 종이 되어온다. 노예로 삼아 버렸다. 팔아 버려 그냥. 정복하면 그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아들 찾아서 다 다 담아와서 그걸 로마가 다 찾아 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 졸지에 하루아침에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노예들이 엄청 많았지. 로마에 로마 안에 다 잡아왔기 때문에 다 노예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재산이에요. 부모의 주인의 재산이에요. 노예는 죽여도 괜찮고 노예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짐승과 같아요. 노예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어요.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신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분명히 종인데 노예인데 주인이 보니까 이놈이 아주 착하단 말이에요. 진실되고 똑똑하단 말이에요. 아주 사람이 성실하단 말이에요. 이 노예 생활하는데 보니까 이놈을 양자로 뽑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노예를 완전히 자기 아들로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어요. 족바위에 포적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졸지에 노예가 상속을 가진 양자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로마 황제 중에 노예 주신 양자가 돼가지고 황제된 사람도 있어요. 노예 주신 주인을 누굴 만나느냐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신변 변화가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우리의 삶이 어떤 주인을 만났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지배를 받는 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저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 우리가 저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는 뭐요? 해방되어 가지고 의의의 종이 되었다. 저의의 종에서 의의의 종으로 예수고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의 종으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의 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네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떠나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녔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뭐예요? 의의의 종. 의의의 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의의 종이라고 그래요. 마귀 시킨 대로 사는 삶은 저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의의 종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이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됐고 헛발을 디딜 때 반석이 되었다.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각인 뿔이 체질 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특별히 랩런트 이 일곱 명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여러분이 뭘 결정할 때라든가 무슨 말을 할 때라든가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의 교회의 성도들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 언약 그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 잡고 나가는 바람에 확 말씀 따라가니까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초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말씀은 살았구나. 정말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구나. 말씀 의원교수의 성도들 참으로 말씀이 끄는 의의 종이 되어서 맞춘 인생작품 만드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틴 루트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라틴으로 그때는 신부였잖아요. 라틴으로 그러니까 평신도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독일어로 다 번역해버렸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기독교 역사 처음이에요.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에게 성경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가지고 가봤어요. 번역하던 그 도망가가지고 그 성 안에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그 벽인데 벽에 방이 있어요. 거기 숨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낮에는 동네 사람들이 사냥꾼처럼 사냥을 합니다. 낮에는 총 가지고 사냥을 다 다니고 밤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성경 현장에 가봤는데 이 종교 교역을 할 때 사단이 이 루트 생각을 파고드는 거예요. 루트 성경 번역 못하도록 막 파고듭니다. 막 루트를 막 괴롭힙니다. 너 같은 게 네 주제에 어떻게 종교 교역을 하겠다고 난리냐. 누가 이런 저런 몇 일 며칠 무슨 계속 공경하는 거예요. 막 생각 성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지지 않았냐. 정지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괴롭습니까. 성경 번역하는데 너무 괴롭히니까 잉크병을 가지고 귀신을 때린다고 때리면 벽에다 잉크병에다 깨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지의식을 심어줄 때에 마틴 루트의 대응법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가졌어요. Never release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다. 맞아. 네가 말한 건 맞아. 내가 그저 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계속해서 강조한 겁니다. 나는 허물이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마틴 루트를 계속 외친 거예요. 공격 올 때마다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서고 계신다. 아멘. 우리 뒤죽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이런 저는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주제에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무슨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부정기 신경을 계속 체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고백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는 고백이 이 체험을 여러분이 이번 한 중간 동안 풍성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세요. 어둠이 차다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차다오고 열등의식이 차다오고 비오식이 차다오고 그냥 절망적인 생각이 차다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사도 바오리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영적 방향을 제사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오른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뭐 오늘 죽어도 우리 끝이 하나님의 천국 들어와요. 천국 입성식이라. 전혀 우리를 사망에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교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왜 죽어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오리 언급하면서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보금을 증가하고 싶은 열정이 있거든 이 놀라운 인생에 해답을 주는 이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해답을 주는 메시지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앞에 이거 보금을 말해야 돼요. 영원계전의 성도를 이번 한 주간 은혜의 무기다 나는 은혜의 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은혜을 잡고 은혜의 여정을 달리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